이거 마댐 있는거 없냐? 마댐? 마댐 있는데? 아~~ 방풀 씨발련들 아~~ 방풀 씨발련들 미쳤네 진짜 하지만 난 또 먹고 갈거야 아 또 먹고 갈거야 먹고 갈거야 너도 무섭지? 개새끼야 똑같은 새끼야 난 먹고 갈거야 못먹으면 개꿀잼인데 이거 못먹을 가게인데 아 이 씨발 새끼 저 니델리야 개씨발 똑같은 새끼 때문에 말아먹네 아 씨발 짓발리감 개이들 아아 족갓네 씨바새끼 저거 개 족같은 니델리야 씨바새끼 때문에 그냥 망해가지고 아아 나 지금 울고싶다 말걸지마라 진짜 말걸지마라 이 씨발 지금 디문들 잡혔으니까 미칼리 니달리 니달리 흑했네 개이르기네 이빨이도 요즘 뭐 최영매타냐 게임이 최영매타냐 게임이 여기 최영매타냐 우리편 아..초만 말려가지고 기분 안좋구요 보험 영각이구요 아 피탄도 안때리고 뭐하냐 보겸아 졸리냐 새벽에 와가지고 뭐하고있어 졸리냐 여보 약간 망각인데 그치 말자 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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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릴리아 방풀새끼 그걸 봐가지고 아 아 근데 탐욕검은 진짜 아닌것 같다 너무 질로서 너무 심해 처음에 격털뭉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다 터져라 그래 다 터져라 어 다 터져 이리 37개 나 24개 와 탐욕가면 졸망각이야 진짜 존대 진짜 탐욕가면은 라인 좋다 그래도 이 저마충이지 이럴리야 개새끼 이거 아 텔레포터 없지 개새끼야 라인도 족같이 해놓고 왔네 이 새끼 이거 인사하네 go 그거 새 개새끼 암 쓰레기가 뭐 개싸움 일어나냐 타올라라 쓰레기같은 놈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난 내 증오를 보았지 잡을 수 있거냐 저거 타오르 심반의 날이 다가온다 엌 존나 아프네 이렐리아 씨발 반피나갔네 씨부럴 쪼나게 세네 폭탄한데만 더 맞추면 브로기강 나오는데 이정도면은 리본이라든지 이래야 저렇게 부딪힐 챔프같아 저놈 세 저도 빡세 하지만 나이겐 귤이 있다 이 새끼들아 주머니 쏟게 인마 귤 뭉치 설마 이걸 다이브? 손 안되 이 새끼야 울렙 세개 빨았어 저마충새끼들 존나 싫어 광의검만 나와도 존나 세네 대박이네 진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봇 너무 터진다 봇이 다진아 잘좀 하자 다진아 잘좀 하자 진짜 뭐하냐고 진짜 아 적당히 싸야되는데 너무 많이 싼다 이거 아 아니 뭐하냐 아 우리 팀 왜이러지 진짜 우리 팀은 완전 왜그러지 루시안 루시안 몇킬 쳐먹었냐 지금 아으 너무 싸는거 아니냐 이거는 그래도 좀 후반으로 갈수 있는 그런 좀 발이라도 좀 먹자 이새끼 먹자 이새끼 뭐 그래 또 이새끼야 좀 먹자 이새끼야 더러본 이새끼야 내가 없을땐 반짝지 내가 없을땐 반짝지 야 피빌렛네 나는 복수를 선사하마 야 우리 팀 몇픽이 대리라고 했냐 1픽 다진이 3픽 쓰레쉬 대리같은 소리 대리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대리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무 터지는거 아니냐 얘들아 너무 터지는거 아니야 리신샷하는게 아니라 타이머딩거가 스킬을 그지같이 쓴건데 랜턴 줬는데 스키도 않네 리신샷하는거 같기도하고 리신샷하는거 같기도하고 저도 죽겄다 제가 하는거 보니까 빌지워터 쥐새끼 절대 믿지마라 빌지워터 쥐샷 다가올라 다가올라 거리 안나와 이 새끼 개놈은 새끼야 천천히 죽여줘 다가올 아가 다가올 아가 다가올 다가올 이제 포기라! 아이씨... 이거 좀... 테르까지 좀 아닌 것 같다 루시는 6킬 처음 한거야 뭐지 이거? 개구린가? 테르 잘 안나왔네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아아아 개새들아 아아 아... 아... 아 너무하는데 아... 아 뭐지 씨발 오늘 이거 왜 그러지? 아... 아 얘들 이렇게 터지면 안되지 않냐? 너무 많이 터지는데 어 친구들 왜이래 이거 너무 심각한데 어 친구들 좀 잘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못하는거 아니야? 사람이 아닌거 같은데 어 왜이렇게 못해? 심각한데 이거는 헉 그만 따라와 이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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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따겠다 총만 맞으면 예쓰 아 예쓰 야 아리온다 빼자 아리를 씨발 얼마나 키운거야 이 씨발 이거 안터지 저거 안터지네 와 멀다 이거 야 진짜 씨발 너무 키웠네 데미지가 X되네 야 아니 남타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적당히 쏴야되는데 아니 이거는 야 기저귀 차라 똥 흘리는데 지금 흘러내려오는데 진짜 아 이건 좀 차야되 선장이라면 마음만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지 헤헤 변기 넘쳐준도 쌓았네 지금 몇필을 씨발 뭘로 먹었길래 지금 아이고 아이고 이씨 바다나 인간이다 믿을 수 없는 매한가지 까지 이런건 백번 내 영혼은 그대로다 미니언까지 끼고 싸우면 형이 이기지 개새끼야 미니언까지 끼고 싸우면 형이 이기지 개새끼야 좀 두려워둔 내 애들한테 아 존납박쳐 아아 씨 아아 리븐 이랜한테 좀 약해 형 다 때렸잖아 나 때렸어 공갈게 공갈게 고고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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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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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말고 잡아 쫄지말고 잡아 쫄지말고 잡아 와보! 지겠냐 설마 씨발 아이고 주님 나라의 뭐 창을 좀 맞추고 W킬 긁어라 평타로 잡지 말고 W,E,Q로 긁어 아니 평타보다는 세지 않냐 야 꼬쟁이 딜보단 W,E,Q가 훨씬 세잖아 보통 지리는데 미처기네 도와줄 수는 없을 정도인데 야 입구 거리주면 안되고 리신도 사람 아니 생각보다 야 아 이거 진짜 아니야 내가 보기엔 진짜 아니야 이거 전설 2명이야 지금 애들아 끝나고 친절함 박아라 솔직히 2판은 야 뭐야 나 블루 안주는거야? 아 멘탈아 아 친절함 박아라 솔직히 친절함 박아라 애들아 이 정도만은 야 솔직히 야 전설 2명 띄워라 나 죽였는데 이거 패드립 안하면 친절한 수준이야 진짜로 이건 진짜 맞는 말이야 진짜로 이거 전설 2명 나왔는데 패드립 안했으면 친절한 수준이야 진짜로 이거 인정 인지하자 진짜 빼야겠다 이거 우리나라 UCK 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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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아아아악 맨탈ே 진짜로 맨탈аки Printing 끝 자 아 플라스크라도 빼가지고 어떻게 좀 템 좀 올리자 너무 안 나온다 이 씨발놈들 너무 하는거 아니야 진짜 아 아 이건 안되겠다 진짜 뭐야 이거 야 이건 안되겠다 쟤 메탈 나간다 아 이건 진짜 아니다 너도 아니지 이거는 아 아 따라가 보지 좀만 아 궁있는데 아 이 씨 따라가서 좀 아 저거 따갔지 땄다 이럴 땄다 그래도 아 아 배인아 형이라고도 하지마 하지마 아 뭔 형이야 뭔 형이 있어 아 내 멘탈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될까 될까 이걸 잠깐만 잠시만 야 이제 형이라고 해도 되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나갖고 바로만 안주면은 잠깐만 잠깐만 이걸 잠깐만 가능성 있을수도 있어 아 아 주님 얘들아 아 이건 아니야 수로 직하 직하 보지마 아 수레씨 병신이야 수레씨가 아 연기를 젖같이 해 아 아 아 아 아 그냥 가라니까 거기서 튀어나오니까 걸렸지 킬 너무 많이 준다 아 아 여전히 던지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특포물왕이냐 아직은 진짜 모른다 여기 특성상 아 또 죽냐 이거 궁퍼주 궁이 아깝겠다 어떻게 하지? 가보자 이거 가능성이 있겠다 이거 아아 아 왜 나도 죽일라 그래 어어? 아 부들부들 아 약간 이를 보다 했는데 리신 잘하네 정글 대 리신 교수 리신 잘한다 아 야 리신 2킬 18어시 2대8킬 지금 아리 11킬 전설 아 리순양 2킬 아리 11킬 애들 지대를 한다는데 아직 용 안나갔으니까 아직 용 안나가서 해보자 이거 아 아 인피 뜨고 아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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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아아 아 더 wherever 오크인은 살할된다 야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살 수 있겠냐 이건 죽어야지 뭐 어디 피양 까지 깔xa 끝났네 아이고 아 진짜 이거 모르는데 아직 이걸 보겸이? 아직 몰라 이거 진짜로 오 끝나 씨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아 뭐 가지 어서와라 아 개새끼야 제발 좀 학문 좀 하 씨발라마 학문에 진짜 저만 걸렸나 미쳤나 씨바 이거 계속 밀어야겠다 이거는 학문에 진짜 저만 걸렸나 학문에 미친 새끼 진짜 학문 탈진으로 바꿔라 이 새끼야 나쁜 새끼야 아 그렇게 못하네 진짜 용 주면서 탑입니다 나이스 한판 아니다 제발 2렘만 잘려라 제발 언제 왔어 이 개새끼야 너는 씨발라나 아 씨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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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고 갈란다 두 개 두 개 먹으면 게이득 한 개 먹었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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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르면 이거 몰라 이거 진짜 몰라 오 오 아이고 모르기는 씨바야 최소한 개 먹었어 이거 인피 뜬다 어 연판 역전하면 형이 선물 준다 기대해라 진짜 잘해보자 원래 여기 애들 진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좀 게임 터지면 안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이거 좀 자서를 좀 바꿔보자 진짜로 이번 파크는 내가 선물 간다 진짜로 이렐리신 루시안 일단은 망자가 하고 비싸지도 가야겄네 갈템 존나 많네 저거 공 쓸만한 값채가 있는거냐 저거 알지 공먹을 했어 그 배신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다 쓰라리라 아 개씨발 좀 가자 해보자니까 개새끼더라 아 좀 파킹 해보자니까 못잡어 설마? 설마? 설마 이렇게 오래걸리여 잡는데 니들 전멸하면 끝난다 진짜 전멸하면 끝난다 이거 제발 트레포트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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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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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전멸 딜 뭐야 전멸 딜 뭐냐 일로와 일로와 일로오라고 일로오라고 개새끼야 아 나 전설 루시안 안되겄다 이거 진짜로 와 시바 애초에 오라니까 애초에 왔으면 다 이겼어 아 아 아 애초에 왔으면 다 이겼어 진짜 애초에 왔으면 아 아 애초에 돌아서 나한테 왔으면 일단 불초 자르고 리신까지 잘랐다니까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입구 인지어 아리메옥이랑 이거 ㅈ 된다 잘못 걸리면 이거 진짜 이겨보자 이 게임 어디 딩거 있으니까 라인 클리어 좋자네 진짜로 버티면서 하게 진짜 아 나 메달 좋아 지금 근데 확실히 애들 멘탈 좋으니까 존나 터진 게임도 어두워지로 버티고 지긴 하네 와 원래 이정도 터지면 애들 패드립 나오는데 진짜 스코트 차이 3배면은 패드립 나오고 하는데 하도 연내라 죽어가지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안주고 죽어가지고 간거 같은데 가야된다 이거 바로 간거같이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갔어 아 좋은데 아 한명도 못잡았네 이럴 던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화양화 좀 아 맨날 좋아 맨날 들어 이번판 아 망두하나 가자 아 없어지겠다 이제는 하아 내 사전에 인내심이란 없지 그럼 죽어 버텨 힐 지리구요 루시안 던지지 말아라 사람은 진짜 이겨보자 미라클 아 내꺼 폭탄 좀 그만 부셔 개새끼들아 다 죽었냐? 다 죽었냐? 리신 입구 다이브해? 어떻게 나간다고 생각했잖아 옛날부터 우리 비스페이 쩌 비스페이 사은지 점점 비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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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렜렐렐렐렐레 В 아 c- seminar 다이링 거지갓 러 여나마 여금 ・・ 그냥 무너져야되냐 왼판 다 먹냐 얘들 reside 아.. 부탄도 없고.. ㅅㅂ 하나는 잡자 ㅅㅂ 인간적으로 우리 왜앞이 나야 ㅅㅂ ㅅㅂ 쎄네 이 ㅅㅂ들 ㅅㅂ 저 사이를 그래파니까 아.. 천천히 하자 상당히 부탁도 안 남았고 지금 항상 20분 써낙게임이긴 하지만 어지러워 끌고 오긴 했는데 위신 모른척 지리고요 좀 빡기만 해야겠다 진짜 이렇게 해봐야지 베인 나위도 아직 안 떴냐? 베인 나위도 아직 안 떴냐? 이렇게 해보았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보았다 제가 저게 잘 안 떴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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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너무한거 아니냐 이 판은 진짜 어? 나도 좀 너무하긴 하는데 야 아니 20분에 라인을 아니 보쉬랑 미드를 전설로만 뜨면 어떻게 하냐 어? 전설로만 뜨면 어떻게 하냐 진짜